경기도 임금채불 전담팀은 8일 김포시 관내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경기도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건설협회 등과 맺은 건설공사 임금채불 없는 경기도 조성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입니다. 간담회에서 경기도 전담팀은 상반기 중 건설 현장 임금채불 신고자 포상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채불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단체는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채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